차기 pun 아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 여러분 오늘은 초일 로블록스 팔로우 이벤트를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5시에 한다고 공지를 파바 BBC로 올려놨었는데 아니 5시에 로블록스 서버가 오류가 생겨서 다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팔로우 이벤트는 7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거북이 내원을 만드는데 한 마리가 한 마리가 부족하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거북이 거래를 하신다는 분들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요 그분은 바로바로 쭈안님이셨습니다 쭈안님이랑 거북이를 거래했는데 네 짜잔 쭈안님 이렇게 거북이 주셨고 저는 이제 낫는 물량 2개랑 요렇게 어스에그 2개를 드렸고요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사진도 차칵차칵 찍었고요 여러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거북이 제가 4마리를 전부 다 만들면 시켜 놨으니까 한번 네온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네온으로 만든 다음에 그 거북이 이름을 꼬구기로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가지고요 자 우리 먼저 오늘의 주인공 꼬부기를 먼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 아니고 먼저 등장하는 법이죠 꼬부기는 먼저 등장했으니까 초록색에다가 짜잔 짜자잔 요렇게 고로 꼬부기 너무 귀엽죠 여러분 요렇게 고런 됐고요 자 그 다음 요로로로로 이쪽에 내려가면은 터틀 터틀 친구 이게 거북이 이거 달려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요렇게 가요 여러분 우주선 도는 것 같아 요렇게 고로 어쨌든 요쪽에다 얘도 타란 타란 놔주면 얘도 요렇게 고로 이게 애들이 들어갈 때 이제 살짝 조금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뭐라 해야지 요렇게 웅크렸다가 퍼졌다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쁩니다 자 그 다음 주황색에다가 놔줄 거북이 친구는 터틀입니다 자 거북이 친구 터틀 들어가시고요 오케이 나이스 자 요렇게 짠 자 그 다음 터틀 친구 자 거북이 친구 빼랭 요렇게 들면은 reens 오 허 일단 이름은 터틀이 됐는데 이름은 다십 Pip이 oba 지가지고요 여러분 거북이 자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대박 이게 일단 다리 다리 이렇게 네 개 다리 네 개 전부 다 연한 초록색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등껍질에 살짝 이렇게 구멍처럼 되어있는 이 동그라미들 빼고는 전부다 전부다 밑에 다리색이랑 똑같은 네온색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 저는 킹고루도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거북이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네온 좀 많이 되는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얼굴 하나 되고 귀 하나 되고 다리 하나 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있는 애들을 좋아하는데 이번 거북이 너무 마음에 들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약이랑 타는 물약이랑 먹여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는 물약부터 먹여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타는 물약이 나는 물약보다 모션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타깃 물약 먹여주고요 나는 물약은 그냥 이렇게 가는 모습이라서 조금 그런 것 같지만 요렇게 거북이는 요렇게 먹고요 자 그 다음 먼저 타고요 타기하면은 요렇게 대박 크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제 다리는 요렇게 앞다리는 요렇게 하고 뒷다리를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이거 보니까 우리 코딱지 우리 코딱지가 이제 잘 때 요렇게 다리를 흔들잖아요 막고 막고 그래서 그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어스엑의 친구들은 정말 이거 모션도 정말 다양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날기 물약을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요렇게 타기 타기 물약 먹여가지고 요렇게 하는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자 요렇게 타기 물약해서 보면은 이게 잘 보여요 아래랑 날기 해주면 짠 요로코로 짜잔 요렇게 그냥 타는 모션 요렇게 되어있는 거기에 날기가 달려있는 고런 모션이고요 이렇게 날아오르라 거북이요 자 요렇게 자 그럼 한번 모션 보러 가시죠 이거 되게 수박같아요 여러분 이게 밖에 나오니까 아 이게 아침에는 좀 거북이의 그런 네온색이 잘 안보이네 좀 아쉽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지구요 짠 짠 짠 짠 짠 짠 뻔뻔 자 요렇게 들어가주고요 자 이제 요렇게 대화해줍니다 빨리 해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세상에 마상해 자 밖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 대박 자 여기서는 조금 안보이니까 날개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합시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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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랑 자 꼬부가 자 트릭에서 자 트릭에서 앉기 해주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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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앉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점프를 하면은 얘가 공중고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달 같은 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꼬부가 점프 하하 하면은 살짝 그런 느낌 중력을 거스르는 어쨌든 자 그 다음 그래서 트릭 해가지고 낭팍이 하면은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대박 요렇게 들어갔다가 점프 들어갔다가 점프 요렇게 요렇게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그 다음 요거 잠시만 요거 요거 쟤 아 좀 아쉬운데요 여러분 저 이거 요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들어가면서 이제 퍽 하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밑에를 구경할 줄 알았는데 아 조금 아쉽군요 입양하소가 이런걸 방지해놓다니 자 그 다음 이제 조이 조이는 요렇게 자 몸에 이렇게 다리만 슬쩍 넣어가지고 뾰르르 요렇게 돕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트릭1입니다 트릭1 뭐하는거지 뭐 요렇게 했다가 요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요렇게 해서 짠 이게 좀 빠르게 되면은 되게 이런거 같은데 이제 거북이가 조금 조금 느린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거 같네요 자 그 다음 트릭2 이거 진짜 대박이죠 요쪽에서 이게 주먹에서 이제 빡 나와요 요렇게 있다가 팍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탓탓탓탓탓하는 그런 멋진 모습 와 이거 요까봐요 조금만한 꼬부기 친구들 아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 등껍질 안에서 안 나오네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 자 여러분 192번 로블럭스 팔로우 이벤트 비밀코드와 비밀코드 영상은 로블럭스 입안하세요 도와주세요! 네온팻 재료가 모자라요! 라는 영상에 있었고요 이번 비밀코드는 코딱지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타이머 주세요! 자 오늘은 거북이 친구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거북이를 타고 아! 아 이런 젠장 같냐? 고추장 쌈장 이 분 첫 번째 분이셨는데 아 게임 안 들어오셨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분 오케이! 아라이니 단자님은 집에서 기다릴게요 집을 잠가서 둘이서만 사진 찍어요 집이 무엇이죠? 오! 트레이딩 창에 있어요! 아르랑님 팩 복사한다고요? 님 어디 계세요! 아르랑입니다! 팩 복사 그거 불법 아닌가요? 핵인 것 같은데 그거 자 요렇게 해서 집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렇게 재생 오! 저요! 네 님이요! 아 사칭이라고요? 아 그러면은 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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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집이에요! 유니콘! 저 집이요! 내 집 찾았어요 지금 이 드님 오 대박 요런 데를 만들어 놓으셨네 문 잠가주시고요 오케이 찰칵 찰칵 사진 먼저 찍읍시다 찰칵 찰칵 여기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비밀 거듭 말씀해주세요 이 드님 코딱지 네 맞습니다 자고 싶은 이 선물 말씀해주세요 이 드님 나는 나는 물약이요 알겠습니다 나는 물약스 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 왜 왜 진짜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꼬집어보세요 그럼 진짜 자 요렇게 자 드리고요 오! 고맙습니다 존경이요 오 저도 존경하니까 이거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드리면 짠 사랑해요 오! 감사합니다 이드님 저도 사랑합니다 자 그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 르락 차칭 아유 그 날 그러세요 발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자 그 다음분 아르락님 팬입니다 사랑해요 제 집은 그 얼두 그려진 집입니다 그러면은 중합복합하우스 인 것 같네요 여러분 님 어디 계세요 아르락입니다 자 일단 오! 저기저기 얼두 있어요 저 집이다 오!케이오오! 오케이! 자 여기 특실 어 어린이 팻방 오 대박 일단은 돈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빼고는 이렇게 드리고 좀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님 어디가세요 아로랑입니다 자 이렇게 드리고요 어 어린이 왕 역시 어 헉! 여기에 비밀의 장소가 어 주인님 방인가? 쪼니님이신가? 헉! 쪼니님! 쪼니님 반갑습니다 쪼니님 비밀코드 말씀해주세요 코딱지 코딱지 네 맞습니다 사고 싶은 선물 말씀해주세요 쪼니님 여기 차가 있네 차 좀 마셔도 될까요? 허허허 자 차 마시니까 차 좀 마셔봅시다 자 이렇게 음 어 어 나는 물약이요 흫 나는 물약이요 흫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해요 예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드리고 제가 아까 전에 따랐던 이 차도 드릴게요 어 어 그러면은 저도 이거 아 이거 이거 하나만 남았어 흫 자 이렇게 드리고요 아 오케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만 자 가보도록 할게요 문 자 그 다음 분 이 분이신데요 자 이 분은 과연가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분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 집은 퓨처 스트릭 하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계시지만 설정에서 저를 안켜놓으셨네요 홀리워드 집에서 기다릴게요 이분은 드렸고요 이분도 드렸고요 이분 제발 그 다음은 이분은 안켜놓으셨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켜놓으셨고요 자 그러면 클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럽으로 좀 일찍 넘어가네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아련이 저 정말 한 번만 당첨되고 싶어서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 서버가 이상하셨을 때도 계속 기다렸어요 오케이 팔로우를 안하시라 팔로우를 안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침부터 기다려도 뭐 365일 잠을 안자고 기다려도 팔로우 안하시면 당첨이 안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뾰롱 어 아련이 저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련이 티를 입고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팔로우 한번 체크해보고요 오케이 클럽 가입하셨고 아련이 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련이 공식 검정 티셔츠입니다 오케이 아련이랑 어 어 어 우와 당첨됐으면 좋겠다 자 10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디 계세요 당첨되셨어요 어디 계세요 어 이거 오토났네요 어쨌든 한번 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쪽 비밀코드 코딱지 어 이분 이거 이렇게 써놓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제가 써놓고 다니면 당첨 안된다고 보면 백번 천번 말한 것 같지만 어 어 신기하다 아닌가 님 맞아요 무슨 집이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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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네 네 네 네 가족 만들고 맞아요 맞아요 님 가족 받아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아련이랑님 항상 건강하시고 아련이랑님 아빠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두 분 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아련이랑님 사랑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 좋아 이거 다쳐가지고 못쓰신 것 같네요 아련이랑님 사칭이란 말은 들어도 무시하세요 아련이랑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련이랑님 언제나 파팅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련이랑님 와 감사합니다 비밀코드 말씀해주세요 엉 비밀코드는 눈은 무엇인가요 고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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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딱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싶은 선물 말씀해주세요 서현짱님 대박 대박 아 마차요 네 알겠습니다 왕실 마차 이거 맞겠죠 여러분 다른 마차 아니겠죠 그렇죠 맞죠 맞을 거예요 자유로우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어어 오케이 이쁜 옷과 잘 어울리는 왕실 마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네 대박이군요 자 유로코롱 삐리링 하나 둘 셋 어 아련이랑님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련이랑님 사랑해요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와 아 아빠님도요 아 감사합니다 네 tweeted 수 라급을 해드리고요 저 서진이형 왕 쫄깍 utilities 형 같아요 can you Raise your Life mies 그 다음 분 한번 감올도 할게요 여러분 자 어? 제일 처분! 바람이 저 꼭보기 뭐지? 피기를 해주세요 세프트스티 하우스고 팔로잉은 오케이 하셨고요 그때 게임이 안 들어가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들어가셨겠죠?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 분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집은 피처스티 하우스입니다 아르랑님을 존경해요 아르랑님 에로엘 깔때 호텔 고독했던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아르랑아빠님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쨌든 자 에로엘부터 좋아하셨으면 무조건 가야죠 오마이갓 왜냐면은 제가 에로엘을 안찍은 집 꿀데케 좀 자 요렇게 가지고요 아 이거 에로엘 너무 오랜만에 듣는 그런 글자인데요 에로엘 하하 아르랑 미국 서버에요 자 요렇게 누리고 그런데 재칭창에 영어로 쓰셨어요 와 됐어 자 요렇게 님 어디계세요 아르랑입니다 역시 피처스티 하우스라고 하셨는데 어? 정말입니까? 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기 님 밖에 없습니다 님 밖에 오케 오케 집을 찾아가구요 환영해요 일반반 100원 VIP반 100원 100원 팻빵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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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자 어제든 판다 이러면 코짝찌고요 오케 귤 대행님 팔로우 이벤트 당첨 되셨어요 사고싶으실 선물 말씀해주세요 왕 오 대박 일반반 방으로 가는 방 저 그리핀이요 오케 알겠습니다 저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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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죠? 오케 자 이쪽에서 필수 끝까지 위로 와오 어 어어 벌을 들을까 벌을 이거 드려야겠네 제가 이거 벌 또또 굴 ㅋㅋㅋㅋ 이렇게 하고 어 도둑벌도 드리도록 할게요 ㅋㅋㅋㅋㅋ 이거 한마리만 모으면 네온이거든요 이거 잘 잘 키워주세요 자 잘가 우리 벌들아 자 요렇게 자 교재님 꽂혀서 설명해 감사드리고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을 건데 여러분 오늘은 로블록스 수요일 팔로우 이벤트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오늘 거북이 내원도 만들어보고 많은 분들에게 팔로우 이벤트 선물을 드려서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제가 미리 뽑아 놓으신 분들 중에서는 많이 그렇게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서 클럽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 그 댁님께서 아 이거 여행용 차량 막 그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뭘 드려야 하지? 하다가 제가 이렇게 꿀벌 이렇게 3개를 드렸는데 기분이자 한 개만 더 모으면은 꿀벌을 내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내원 잘 만드시고요 만드셨다면 아르랑클럽이나 네이버TV에다가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구독, 좋아요, 잊으시고 꾸근할라 하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